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읽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몸쓰명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나는 고민했었나봐 그령을 골필 수 있는 이유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느 작은 백성이 왕자님을 지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내 왕자님이 말할 때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는 내 말도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그리스도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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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